올라가야 돼? 앉아야 돼? 잘 나왔어요. 감이 많이 나오게 찍어줘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이사님 안 돼. 잠깐 들어가세요. 이사님 안 돼. 지금 레이첼 찍어야 돼. 들어가세요. 나중에, 나중에. 오케이. 됐어요 이사님. 그냥 찍을게요. 해주세요. 이사님. 괜찮아. 아, 나 안 말이야. 쁬리야. 이거 잘 안전하지 않아. 쁬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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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